부자들이 되신 분들 자수상가형 부자들은 이거를 무조건 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를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머니 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제가 30대의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돈 관리를 진짜 잘해서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돈 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관리 진짜 중요해요 돈의 종류에는 버는 돈, 쓰는 돈, 저축하고 모으는 돈, 투자하는 돈 이렇게 여러가지 돈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라도 삐끗하면 안됩니다 이거를 다 모두 잘 관리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자산가가 되서도 내 돈을 잃지 않고 잘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앞전 영상에 여러분 얼굴이 화장이 떴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실물이 더 나아요 카메라가 저를 못 담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여름에 요즘에 임장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폭염, 특보, 주의보가 내렸는데 불구하고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임장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화장이 뜰지언정 제가 그 노하우도 또 다른 영상에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뭐 그 얘기 드리고 싶었고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 관리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돈 중에서도 평생 가장 잘해야 되는 게 어떤 걸까요? 바로 투자하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금융 문맹으로 살아가면 절대 안되고요 뭘 하든지 자산시장에 참여를 해서 이 투자라는 걸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축만 하고 근로만 해서도 생활이 됐는데 이제 부자가 되려면 적어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고 하면 이 투자하는 돈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돈은요 리스크라는 게 분명히 같이 상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리스크를 핵지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 뭐 아니면은 자산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잘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를 통해서 돈을 처음엔 모으지만 돈이 돈을 불러오는 구조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임대 수익이나 어떤 자산 소득이 불어나고 그게 돈으로 내 월 생활비를 가져다 주는 돈의 돈을 구조를 만드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그 내용을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 돈에 밝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뭐 우리나라는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조금 약간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돈을 쫓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평생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필요해요? 돈 진짜 필요해요 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 관리 잘 쓰고 잘 벌고 잘 저축하고 잘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항상 이 돈의 개념에 대해서 부모님이 항상 인지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그리고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거 하려면 내가 원하는 거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인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 내가 진짜 돈을 버기 힘드니까 돈을 잘 모아야 되고 저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집이 이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근로소득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구나 그 사업하는 과정을 제가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 자산을 쌓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먼저 그러면 여러분 우리 버는 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자 대부분의 영상을 보고 있는 직장인분들이라고 하면 15일 매달 25일 20일 이쯤에 월급이라는 걸 받으실 텐데 내 수입은요 직장인들은 한 달 중에서 한 번 있는 그 월급날이 다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소득구조를 다양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막 댓글로 아니 근로 직장인이 회사에서 묶여 있는데 매일 출근하고 출퇴근하고 시간도 없고 뭐 여력도 없는데 어떻게 소득을 늘리냐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죠 자 주말에 쉬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알바라도 한 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단돈 월에 10만원이라도 그러면 그게 뭐 1년이면 100만원이 되잖아요 그 소득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고 모든 직장인들의 과제지만 내가 이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나는 그냥 월급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저의 경우에는 저는 월급이 들어오는 그 통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월급이요 한 3번 정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내가 뭐 건바이건으로 한 돈이 들어오고 사업소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월세 임대수익이 들어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송 출연하는 돈 뭐 이런 돈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수시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일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들어온지는 내가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돈을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요 만약에 지출이 고정 있잖아요 내가 카드값이 뭐 100만 원이 나왔다 아니면 세금이 이번 달에는 뭐 50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이 고정금액을 여기서 뺍니다 고정금액을 여기다가 일단 넣어놓고요 그럼 여기서 자동이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머지 돈을 갖고 제가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 정도에서 저는 70% 이상 80%를 무조건 여유자금으로 빼놔요 이 돈을 저축하는 데 저축을 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쌓아놓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이 돈 갖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제가 100만 원을 벌어도 70만 원 저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천만 원을 벌어도 700만 원을 저축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번다고 해서 많이 쓰는 게 아니고요 그 비율을 내가 정해놓고 거기서 최대한 아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70%를 정해놨어도 이번 달에 돈이 더 들어왔네 예상치 못한 금액이 있네 라고 하면 저는 더 여유자금으로 빼놔요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부동산 이 돈으로 투자하고 내 집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이 돈으로 다 관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소득의 구간을 여러 가지로 늘리라는 거 주말에 놀면 뭐예요 여러분 단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뭔가 내가 소득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지출하는 돈도 통제를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자 돈을 벌고 지출하는 거는 예전 영상에서 한 번 찍었는데 지출은 통제를 해야만 가능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출근할 때마다 막 편의점 가고 아니면은 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밥 사 먹고 그리고 뭐 내가 옷도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명품도 한 번씩 지르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이 소비가 통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인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무조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아니면 내가 원해서 그때그때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나는 이번 달 안에 무엇이 적군 50만 원만 쓸 거야 라는 그 한도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소비를 무조건 통제하는 돈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유자금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 종잣돈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은요 지름길이 없어요 무조건 어느 정도까지 시드머니가 모으기까지는 그냥 무조건 닥치고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부자들이 되신 분들 자수상가형 부자들은 이거를 무조건 했어요 이 단계를 넘지 못하면 투자라는 거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닥치고 아무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무조건 내가 1억 2억까지 시드머니를 모으기까지는 그냥 무조건 모으세요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고정급여 줄이시고요 내가 지출하는 돈 매달 매달 순간순간 다 줄이고 내가 진짜 불필요한 거 좀 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근로소득 한 정도 있죠 회사에 나가서 상세한테 욕먹어 출퇴근길에 힘들어 지옥철 타 이렇게 힘든 게 번 돈인데 나중에 이거 더 불려서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출 무조건 소비 통제하셔서 돈 많이 모으세요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이 돈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시드머니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 세 가지 과정만 해도 예전에는 다 우리나라 부모님 시절 우리 부모님 시절은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투자를 안 하면 저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인이라면 내가 근로소득만 있는 흙수저다 나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돈도 없다 라고 하면 더더욱 이 구조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내 자산을 늘어나게 해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자산이 늘어나면서 돈이 돈을 버는 구조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 생활비가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려면 반드시 투자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쉽진 않죠 투자를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하면 되냐 투자의 종류에는 주식, 부동산, 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참 그래요 저는 부동산 투자만 했고요 아무 투자도 하지 않아요 주식은 그냥 펀드나 연금저축펀드 소액 정말 500만원 언더러하지 전 주식은 거의 손대지 않고 오로지 부동산 투자만 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세요 나도 부동산 투자하고 싶어 그런데 시드머니가 부족하다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부동산은 이제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 아마 접근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 금액 시드머니 금액이 모아지기 전까지 기다려야죠 당연히 그리고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안정적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 그냥 평생 투자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곳 가장 안전자산인 곳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 이거는 부동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제 부동산 투자의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 투자라는 거 돈이 어느 정도 모아졌으면 투자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는 이제 무주택자 아니면 불인이 분들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분들인데 이제는요 내가 들어가는 실거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사는 건 불가능해요 지방이나 이제 뭐 저가 구축 아파트는 일부 가능할지 모르고 청약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봐서 이제 서울에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10억씩 하는데 10억짜리 집을 대출을 받아서 내가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부모님 도움 없이 그 집을 바로 사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면서 좌절하거나 내가 아예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있어요 어차피 저 10억 아파트 내 평생 어떻게 사 나 못 사고 나 이제 이번 생에 집 사는 거 포기했어 이러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제는요 갭 투자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갭 투자를 해서 내가 들어가서 못 살잖아요 그러면 시세차액을 좀 얻어서 팔고 다시 더 좋은 집으로 가서 사고 이렇게 더 좋은 집으로 이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 서울에 10억짜리 내 집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처럼 내가 열심히 근로해서 돈 저축해서 부부가 막 돈 모아서 서울에 내 집 마련하고 여러분 이거 안 먹고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해서 20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이제는 이 방법이 아니고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으고 돈 모아야 되는 과정은 똑같은데 투자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갭 투자 방식 내가 실거주하는 것보다 내가 이 집 이 첫 단계에서 내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래도 3억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사보는 거야 갭 투자든 뭘 해서 한번 사보고 그 다음에 5억짜리 집을 사고 10억짜리 사고 20억짜리 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 친구들한테도 늘 얘기를 해요 야 이제 너네가 집 한 번에 좋은 집으로 서울에서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지방을 하든 수도권을 하든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이제 더 상급지로 가는 방법을 써야 한다 그게 오히려 더 빠르다 그냥 내가 뭐 그냥 마냥 손 놓고 저널스 살면서 내 집 마련 포기하고 평생 이렇게 있는 건 이제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자 어쨌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까지 무조건 돈 관리 잘해서 여태까지 왔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투자하는 돈에 대해서 일찍 깨우쳤습니다 금융에 대해서 무지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일찍 깨우친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금융 무식자 자산 투자 무식자로 살면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평생 투자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전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근로소득으로 모으는 돈을 매년 조금씩 10만원 20만원 100만원이라도 늘려 보시고요 그리고 소비하는 돈은 무조건 당돈 없어요 통제를 해야 됩니다 금액이 한정적으로 소득이 벌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를 통제해서 소비를 잘 통제해서 최대한 아끼고요 그 다음에 씨드머니를 모으기까지 제가 방법이 없다고 했죠 지름길이 없어요 그냥 차근차근 열심히 하루하루 의식주 모든 부분에서 다 소비를 통제하고 열심히 씨드머니를 모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돈이 모았을 때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 생에 평생에 등기를 한번 치는 것부터 부동산 투자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고통의 순간은 3년 5년 안에 해결될 수 있지만 이거를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요 나 평생 내가 경제적 자유 이루지 못하면 30년 40년 50년 고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무서워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 이루고요 내가 30년 40년 내 노후에 평생 내가 돈이 돈을 가져오고 생활비도 저절로 가져주고 내 자산도 쌓이고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자 이런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돈 관리 확실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도 늘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이고요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축적이 돼서 그게 쌓이는 거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우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버는 돈 모으는 돈 쓰는 돈 투자하는 돈 너무너무 중요한 돈 이 돈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요 부자 되시고요 투자 잘 하셔서 저와 함께 같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 아침 시간인데 저도 오늘 하루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붐미야 물러갈게요 안녕